한국국토정보공사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게되는데 이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굉장히 죄송합니다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요 성실 조사에 의하고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바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되고 경찰서 바로 오시지 않았는데 이유 있을까요? 맥주 한 잔만 드신 게 맞으실까요? 탈퇴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